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려옥입니다. 메디컬 코리아 Where Your Days Begin Again 한국 의료를 상징하는 국가 브랜드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한국 의료의 우수성 홍보와 국제사회에 대한 사회적 공헌을 위해 나눔 의료 사업을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은 고난이도 증증수술, 로봇수술, 장기이식수술 등 최첨단 의료기술은 물론 세계적인 탑티어의 암질환 사망률 감소와 5년 생존률 증가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전파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된 나눔 의료 사업은 현재까지 28개국 400여 명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치료를 제공했습니다. 나눔 의료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현지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의료 사각 지대에 놓인 외국인 어린이들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치료를 지원하여 새 희망을 나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나눔 의료 활동은 세계 속 따뜻한 동행에 일조하고 있으며 우수한 한국 의료를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어려울 때 세계인의 도움 속에서 현재 성장을 가져왔듯이 이제는 한국이 의료선도 국가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지구촌 이웃들이 한국 최고 의료기술과 환자 생명 존중으로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슈퍼주니어 류옥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